저희가 내일 또 이동을 해야 되나? 메신지 몰라 안 돼 콘서트 당일날 이동하지는 않아요 콘서트 당일날 이동? 오늘 여기서 호텔 브이로그 켜고 내일 모레 콘서트 하는데 내일 아니면 어디 가겠어? 지금 갈 수도 없잖아요 내일 가요 저희 내일 공원에서 봅시다 포스터가 저래요 응 응 응 아! 가위바위보를 살면서 준 적이 없어요 저는 가위바위보 마스터예요 진짜 진 적이 없습니다 안 내면 진 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나도 봐야겠다 가위바위보 아니 가위바위보 그래 여러분 나 진짜 4일 남았어 우리 미국 4일이 아니다 다음 주 다음 주인가? 오늘 왜 치는데? 오늘이 25일 근데 25일이야? 오늘 25일이야? 근데 진짜 4일 남았네? 근데 우리가 출근 날짜 정확히 모르니까 29일인가? 아 아니 나 30일 31일 그러니까 아니 28일 몰라 나 저한테 보여요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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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디 갔냐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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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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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왜 이렇게 해? 너 왜 이렇게 해? 레일라 지금 몰라 뭐 생각 레일라 레일라 얼마나 방금 레일 레일라 레일 레일라 둘 다 재능이 없네 가위바위보 이거 뭐야? 왜 다 자? 둘 다 재능이 없슈 가위바위보를 진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도 다기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?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 우리 둘이 해서요 진 적이 없다고 내가 나 서훈이 상대로 진 적이 없어 얘 상대로 진 적이 없어 그러면 이긴 사람이 세 장에 떼서 줄게 어 그거를 오케이 제가 심판하겠어 오케이 마열 걸고 눈 감고 하는 거 어때요? 눈 감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냈어 이건 진 거 보세요 보세요 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래도 이기면 됐죠 이겨서 회장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봐줬어요 왜냐면 제가 가위바위보를 원래 진짜 잘하는데 이게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저희랑 해도 이길 수 있어요? 당연히 이겨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하이 아이 부 garder 으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아 쭈 쭈웅! 웜은 그거 아닌가? 그때 모르는 말이야? 웜 끼워서 웜톤? 웜톤? 웜 웜톤은 뭐 지로이톤인가요? 웜톤은 아저씨 웜톤은 웜톤 웜톤은 웜톤 웜 웜 웜 바보들 웜톤은 웜مكن 웜톤으로 웜톤은 웜톤 injured 웜톤은Up 웜톤 in 왜이렇게 손에 힘이 없나요? 떡은이 호호호! 그리고 히트툰 히트툰 네네만요 졸려놓은 탱탱탱탱 탱탱탱 히트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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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진짜 만약에 은퇴 만약에 간다 진짜 나중에 그러면은 진짜 한 번 카페를 차려고 간 생각 좀 그때 썼어요 제이크랑 같이 사장님 두 명 제이크랑 저랑 하는 조그마한 카페를 차려고 안에 진짜 감성 있게 그런 디자인 같은 것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를 한 번에 갔습니다 카페 이름 뭐야? 카페 이름? 카페 이름? 뭐 이런 건가? 피규어 왕자와 호주친구 피규어 왕자와 호주친구 나중에 제이크한테 보낼게요 아.. 싹 공생카페 공생카페는 아..너무 괜찮다 아무도 안올 때 갑자기.. 공생카페 멤버를 벌려 1. 2. 2. 2. 2. 3. 1. 2. 깜짝놀리라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컨디션 안좋은 멤버들도 있고 성운이도 내 컨디션 안좋았는데 너무 잘 이겨냈고 잠깐만요 BRB 마지막이 되겠는데 여러분 서운이 왔습니다 중간에 탈취했는데 화장실? 화장실 아 진짜?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알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배가 좀 아파가지고 잘못 먹었나요? 그러니까요 오케이 생축? 근데 12시 지나진 않나? 아 8분 지났어 나잇 생일 지났어 이제 8분 지났어요 8분 지났어요 아 성울리가 이렇게 조금 배가 아프고 막 며칠 동안 그랬는데 아 컨셉도 잘 맞췄고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